오늘 4.3.2.8의 어떤 간증을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도와 중복의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떤 간증 4.3.2.8의 설굴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그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봄 사이에 이 나라의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를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 쏘여서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해결될 지어다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지금 이 시간에 나사를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모두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에스피로 에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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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해결될 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또한 보상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또한 모자관계가 해결될지다. 모자관계가 회복될지다. 고부갈등이 해결될지다. 고부갈등이 해결될지다. 부부 사이가 회복될지다. 부부 사이가 회복될지다. 이혼 소송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지다. 모녀 사이가 회복될지다. 모녀 사이가 회복될지다. 부녀 사이가 회복될지다. 각종 또한 층간소음, 이웃 간의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이웃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각종 문제문제마다 믿음으로 손을 얹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해결될지다. 나살에서 해결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살에 예수의 명언이 지금 어떠한 질병이든 간에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질병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 써요. 지금 모든 질병이 이 시간에 깨끗게 치유될지다. 완치될지다. 나살에 예수의 명언이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평이 떠나갈지다.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평이 떠나갈지다. 피부암이 떠나갈지다. 피부암이 떠나갈지다. 피부 괴사되어 있는 부분이 하얀 반점이 보입니다. 피부에 이마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하얀 반점. 에스피에스피에스피. 그게 백선병인지 암인지 피부암인지 모르겠어요. 에스피에스피. 피부암이 깨끗게 치유될지다. 피부의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다. 에스피에스피. 피부질환이 치유될지다. 갈암이 치유될지다. 갈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배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최장암이 치유될지다. 최장암이 치유될지다. 난수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후두암이 치들지다 내 종량이 치들지다 통풍이 치들지다 당뇨가 치들지다 고혈압이 치들지다 고질증이 치들지다 저혈압이 치들지다 고혈압이 치들지다 족저근막염이 치들지다 손목증후군이 치들지다 조상저주귀신이 따라갈지다 군대귀신이 따라갈지다 치매가 치들지다 치매가 치들지다 각종 모든 고질병이 치들지다 여러가지 목디스크가 치들지다 대행성 무릎관절이 치들지다 허리디스크가 치들지다 불면증이 치들지다 변비가 치들지다 아토스 피부염이 치들지다 기관지 천식이 치들지다 알레이슨 비염이 치들지다 SBS SBS 각종 안병이 따라갈지다 주님 피부는 서로 안수화해서 각자 모든 질병 질병마다 부에 손을 얹은 자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에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지다 나사렙소 기적이 일어날지다 나사렙소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각자 머리에 다 주님이 피 묻는 소로 안수하여 지금 각자 머리에 하얀 빛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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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므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정신질환자가 낳는 모습을 보입니다 소름이 쫙 끼쳐요 많은 분이 지금 오늘 영적으로 열린 분들은 오늘 지금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느꼈을 거예요 전주를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 임하신 것을 봤어요 효과를 보신 분들은 계속 기도를 해야 될 테니까 어떤 간증 밑에 답글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2,8 중복에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